야호! 신난다! 달려 달려! 같이 가! 뭐야? 내가 꼴찌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고른다! 오로로! 내가 먼저여! 나는 맛있는 사과! 으악!! 얹! 용차! 으악!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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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couv함! 영차! 영차! 그럼! 같이 놈에! 나는 머리 찜질 중이다 그럼 그럼 자 자 으쌰 으응 무겁게 뭐냐 우리 엄청 멋진 거 있어 이리 와봐 그래 하나 둘 엄청 귀여워 뚜루 이거 할머니 되게 좀 갖다 드리고 와 바로 완전 똑같아 이번엔 더웠어 모래 찜질 뚜루 어서 으응 더 돌고 싶은데 이거요 할머니 아프시니까 말썽 피우지 말고 으응 나 올 때까지 기다려 저렇게 놀고 싶을까 이번엔 크롱이 이리와 알았다 모래 찜질 시작합니다 으악 으악 아악 할머니 할머니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들어왔어요 우리 들어왔어 또루 또루가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빨리 데려오세요 아악 짝해라 많이도 싸왔네 빨리 이거부터 드세요 알았어 이녀석아 할미가 이제 못먹겠어요 아뇨, 또 드세요 이건 우리 토르가 먹으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역시 이렇게 맛있는데 할머니 왜 안 만드시지? 할머니 할미가 오늘 힘들어서 우리 토르하고 놀지도 못하네 할머니, 제가 금방 힘나게 해드릴게요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아기, 당어, 뚜두루뚱 어떡해요? 할머니가 힘이 나시지? 내가 좋아하는 물이다 들어가 보실까?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뚜두루뚜루뚜루 엄청 진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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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너 여기서 뭐해? 나 지금 해영치잖아! 너 할머니 집 간 거 아니었어? 못둬! 우리 할머니가 여기 엄청 좋아질 거야! 어? 그래? 나는 이제 뭐하지?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엄청 부어진 거 발견했어요! 아이쿠, 거기가 어딘데? 저만 믿으시라구요! 저, 저쪽으로 갑니다! 아하하! 천천히 가, 이 녀석아! 쪼쪼롤, 쪼쪼쪼! 아직 멀었네? 여기에요, 할머니! 어이구! 내가 좋아하는 우리인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다니까! 자, 그럼! 그리용 어둠어 Look at benef 아이고, 시원해나! 아이고, 시원해나 어머니, 진짜 기분이 좋죠! 쪼루야 할아버지 좀 모시고 와라. 아유, 착해라 알몸 도대체 알몸이 어디갔지? 아이고, 영감 나 여깄어요, 어서 들어와요 거긴 또 어찌 들어갔어? 어이크 영감, 여긴 너무 좋죠? 여보, 빨리 나와요 네 또루가 도대체 어디간거지? 여보,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어디간거지? 엄마 할아버지는요? 아무도 없던데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이고 그랬는데 할머니 네, 저쪽에 연못이 있어요 빨리 가요 차 탕 가야지 왔다 출발합니다 아까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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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집에 없어요 할머니 드로노야 할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거야 어서 여기로 들어 오너라 여보 우리도 빨리 들어가요 같이 가요 여보 춥지 여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여보 드로노야, 어서 들어와야지 저도 그래도 마 вол Э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